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,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유방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유방암, 2020년 미국의 암 관련 학술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.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암 1위가 바로 유방암이라는 거죠. 사실 그 전에는요, 약 20년간 폐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. 2020년에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.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사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이 잘 걸리는 위험인자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죠. 굉장히 유전적인 요인이 깊은 암이 바로 유방암입니다. 그래서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져 있는 것이 호르몬 불균형이죠.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서 특히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서 유방암이 잘생긴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. 그 외에도 비만이 또 유방암이랑 관련이 있고요. 또 음주도 관련이 있고 또 수위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더 유방암이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위험인자 이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유방암을 부르는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. 이 습관들을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다 같이 한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이동환TV 소통 밴드, 건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. 아래 설명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더 많은 소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자 나도 모르게 유방암을 부르는 일상 속 습관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염색과 파마입니다. 2019년 미국 국립환경보건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. 35세에서 74세 여성 약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요. 정기적으로 염색약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위험률이 9%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특히나 파마약 중에서도 스트레이트 파마약 있잖아요. 그것을 5 내지 8주 간격으로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유방암 걸릴 위험률을 자그마치 30%까지 증가시켰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바로 염색과 파마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염색과 파마는 너무 주기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밤낮이 바뀌는 수면 패턴인데요. 즉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의 경우에 유방암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자 프랑스 연구팀에 의하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 약 6,000명 그 다음에 유방암이 없는 여성 약 6,900명을 대상으로 비교조사를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 분들 특히나 밤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근무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자는 분들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위험률이 12%가 증가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야간 교대 근무가 1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1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유방 발생 위험률이 36%나 증가했고요. 그리고 이런 야간 근무 빈도수가 일주일에 3회 이상인 경우는 자그마치 80%까지 증가했습니다.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그것은 바로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면서 어쩌고 싶어서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됐기 때문입니다.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숙면을 시켜주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좋은 기능을 하죠. 면역력도 증가시켜주고 또 항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분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나도 모르게 유방암을 부르는 생활습관이 바로 뭐냐면 음식입니다.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이 많이 증가할까요?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주스나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 경우에 유방암이 많이 증가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베이컨이라든가 햄과 같은 가공육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적당한 양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습니다. 하지만 과도하게 이러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라든가 과일주스를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베이컨, 햄과 같은 가공육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적당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유방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유방암의 위험 인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. 유종적 요인, 호르몬 문제, 비만, 음주, 수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. 이 이외에도 나도 모르게 유방암을 부르는 세 가지 습관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잘 명심하셔가지고요.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